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회무침에 소주 한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가는 길에 지금 농협 주유소에 와서 등유 10리터 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 먼저 낚시부터 할거에요 오 좋다 좋다 느낌 좋아 캠핑장 오케이 오케이 겨울의 이 느낌 매력있다 매력있어 도착 야야 야야야야 여러분 제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바다를 바라보면서 약간 나중에 불멍도 좀 때리고 오늘 제가 장작도 갖고 왔어요 진짜 너무 간소하죠 이전에 비하면 짐이 많이 줄었어요 저번에 바로 직전 캠핑에 비하면 공간이 있잖아 공간 진짜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 이번에는 진짜 완벽하다 완벽해 구독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나우튜브의 나우입니다 저는 서해 태안 쪽 원상도 쪽에 있는 캠핑장에 와서 오늘 캠락 찬악 찬악 진짜 차캠 모든걸 즐기려고 제가 여기 이곳에 왔는데요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죠 여기 바로 앞에가 지금 돌도다리 포인트에요 돌도다리 포인트 돌도다리 제가 저번에 성에 왔었을 때 진짜 너무 추웠을 때 그때 제가 36cm 잡았는데요 이때까지 되게 재밌게 우와 3월 초부터는 아마도 낱마리들이 좀 많이 잡히더라도 물이 지어서 얘네들이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대물 녀석은 좀 뭘 먹으려고 하면 조그마한 녀석들이 물이 지어가지고 내가 먼저 먹을래 이러다 보니까 큰 녀석들이 어우 진짜 귀찮아 그래서 잘 안 잡힌대요 아무튼 제가 오늘내일 한번 돌도다리 데모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나 잡아봐라 간단하게 떠납시다 여기 바로 밑에가 낚시 포인트에요 낚시 포인트 낚보 낚보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335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네요 어 생미끼 사놓은 거 다시 가지러 갈게요 생미끼 반반 쓸 거거든요 염장미끼 반 생미끼 반 여러분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저기 보이시나요? 끌고 오는 와 여기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여러분 주차 해놓고 지금 바로 그냥 낚시하러 왔어요 여기 포인트 죽이네 이제 고기만 잘 잡힌다면 어제 이거 라인 선물 받은 거 원줄 감고 왔어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287미터 287미터 분리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 글락을 열심히 한번 해볼게 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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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침착해! 침착해! 여유 여유 지금 여러분! 지금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는 완벽하게 걸릴 때까지 도다리의 습사운 여러분들이 파악한다면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다리는 일단 다시 약간 반응이 없길래 오래 놔둬야 돼요 얘네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 도다리는 얘네들이 무조건 삼키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이렇게 먹다가 이물감이 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뱉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둬도 괜찮아요 그대로 내려놨어요 좀더 좀더 냅두도록 할게요 원산도의 빨간추링이라고 들어봤나 돌도다리를 안 잡으면 나는 그냥 내가 돌도다리가 될거에요 한 번 살짝 끌어볼까 한 번 살짝 끌어볼까 어 끌어붙시다 뭐지? 돌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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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짜 얘 이름이 오짜에요 제가 방금 지어줬거든요 자 용석은 여기에 보관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단 이번에 생미끼 잡혔어요 생미끼 제가 염장 하나 생미끼 하나 이렇게 각각 제가 달아놨거든요 치킨 대감 나는 돌대감입니다 서해 돌대감이올시다 아휴 춥다 진짜 춥다 제가 왔을 때는 무조건 한 마리는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풀들물때 제가 잡았거든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캠핑 설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는 공간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오늘은 진짜 고맙게도 한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져서 여기에 담지 못하게 될 때 그때 바로 철수하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딱 한 마리 정도 더 나와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물이 좀 빨리 들어오네요. 벌써 오늘 낚시는 여기서 메모리를 짓고 갖다 먹혔네. 아 진짜 대박이다 귀골리도 이거 진짜 귀ulated 여러분 이 녀석은 방생 하도록 할게요 조그만한 녀석 오케이, 렛츠 고 해가 거의 쥐고 있어서 손이 너무 꽁꽁 얼었어요, 손이 와, 근데 진짜 여러분 너무 예쁘다 일단 차 뒤에 배경이 이래요 여기가 제자리에요, 제 뷰 2박 3일 동안 내가 집을 하는 뷰 배경에 면이 배불러 1도라운드 3도라운드 4도라운드 4도라운드 1도라운드 4도라운드 2도라운드 일단 작축 매트를 깔아요. 작축 매트를 폭스맵이라고 한번 깔아주고 여러분 난로기 있어야 되는 건가? 도킹을 했었어야 됐나? 일단 제가 봤을 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부자리는 완성했어요. 이랬든 저랬든 완성. 날씨가 그렇게 많이 안 춥고 제가 밤에만 이렇게 킬 거면 풀까지 안 채워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넣고 또 모자라면 넣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붙었어요 오 따뜻한 여기 조금만 앉아있을게요 확실히 너무 좋다 확실히 너무 좋아 옙아 진짜 미안한데 이거 진짜 진짜 나 혼자도 못알라 너무 못알라 미안해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때요? 느낌나 좀 매력적인 느낌 난다 난다 느낌 난다 귀국산장 같지 않아요? 포차감성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포차감성이죠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 질 수 없다 아 쫒긴 한 녀석이 그래도 살이 많다 완벽하다 오케이 여러분 일단 먼저 배추를 넣어줍니다 좀 더 넣을까요? 너무 장난? 해무침에 여러분 주메인은 야채가 아니에요 야채를 너무 많이 넣는 건 아니에요 양배추 넣겠습니다 양파도 안 썩었겠죠? 당근 당근을 구색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꽃입니다 꽃 자 여기에 이제 회만 넣으면 끝이에요 돌가자미회 여러분 초고추장 느낌이 진짜 맛있는 초고추장 같지 않아요? 그죠? 성질 급한 사람이 짠 초고추장이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여러분 회 맛으로 먹어야지 너무 초고추장 맛으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머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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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간잔에 회 무침에 소주 한 잔 회 무침에 소주 한 잔 음 진짜 맛있어요 회 무침이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가네요 여러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회도 너무 맛있고 저는 돌 도다리 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돌 도다리 회 소주 한 잔만 더 입가심으로 마무리 짓고 주장인지 알겠어 그래 술맛이 어떠하느냐 여러분 솔직히 진짜 너무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하고 싶지만 라면 하나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냄새가 진짜 여러분도 아시는 바로 그 냄새 고구마 굽는 냄새 군고구마 냄새 와우 와우 역시 겨울은 고구마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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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쓰네요 아칸나 안 썼는데 그 맛 먹으라는 개신가 보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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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도다리 회 무침 이거 진짜 대박 아니에요 도다리 회 무침 오늘 여러분들 돌도다리 폐무침은 아주 그냥 죽여줘요. 10시 넘었다. 그러면 조용히 할게요. 여러분 목소리 좀 다 줄게요. 매너타임이에요. 10시. 유튜브 팬님도 제 쌩얼을 보신 진짜 진정한 팬님들이 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물입니다. 어제 고소 넘어왔습니다. 리북에서. 이게 바로 리북팩션입니다. 리북.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도 리북입니다. 리북. 얼굴이 다 얼었어요. 잠시요. 바로 들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나만 춥나봐 나만. 나만 춥라. 됐다 됐다. 이게 좋다. 이게. 이게 진짜 자리 잡았어요. 너무 추워요. 모자 쓰고 잖아요. 모자 쓰고 잖아요. 영도는 도킹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난로 키고 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따 봐요. 역시 경험은 스승이다. 캡틴 큐. 너무 추워. 너무 추워도 이렇게 입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자야 돼요. bye-bye. 안녕.